고경을 쑤쭉 약간 일자로 그냥 자를거야? 앞쪽은 약간 층 살짝 있게 한세답잖아 그냥 일자로? 뭐라고? 층 좀만? 근데 이마가 너무 넓어 보이니까 지금 보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지 않나? 앞에 층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댑니다 살짝만? 살짝만? 네 앞에 층을 살짝 내고 앞머리는 거의 안 자르고 저게 뭐지? 저게 뭐지? 네 저게 뭐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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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면 다른 생각으로 미연하다. 애교로 부른 거 아니다 진짜. 실수입니다.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. 깜짝 놀랐네. 이렇게 해야 되는데 뿌리고 나서 진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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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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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